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시간입니다 이 게임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휴파이더맨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역시 스파이더맨답게 시작하자마자 거미가 바로 등장하네요 마블 영화 세계관하고 다른 세계관이라고 해요 특정사건 이후에 8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야 뭐야 뭐야 전화가 울렸죠? 어? 오호 스파이더맨 어딨고? 으으 안 빨았나봐 으흐흐 야 바아로 스파이더맨 장착해주고요 오 이야 스파이더맨 떡대 보소 시스템 러닝 시스템 러닝 시스템 러닝 ㅋㅋㅋㅋ 스파이더맨 치즈 시스템 러닝 오케이 드디어 날아가는 구만 뚜후 호호호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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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다니는건가? 영화로만 보던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날라다니는 광경을 제가 직접 즐길 수가 있다뇨 자 어디로 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스파이더맨은 영화의 스파이더맨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요 독자적인 스토리인데 처음 스파이더맨이 되고 나서 8년 뒤에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피터는 23살이에요 나이가 성인이죠 날아갑시다 점퍼 테러집단의 습격입니다 여기서 paseer 두루와바 teammates migr 네 또 이제 Nada 완전 테러집단이네 이거 경차들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때 등장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좋아 한번 가볍게 애들 뚜깎을 패버릅시다 정신이 장시간 와 액션串 오옹 뚝백이 그냥 날려버립니다 아 кв 에이 날아라 오케이 다 왔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테러 집단과의 전쟁인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일단 막 그냥 마음껏 놀게 해주네요 저 약간 악당 단체 이름이 삐스크인가봐요 좋아 얘네들이랑 갑자기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뭔가 사고쳐서 잡아야 되나봐요 에어린치 올려주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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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따세 이렇게 가볍게 패주고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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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너 지금 싸움 좀 한다 조무래기 주제 톡톡톡톡톡톡톡 묶어준 다음에 패버리는거야 포커스를 이용으로 회복하세요 아 이게 약간 기 모으는거 비슷한 개념인가봐요 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회복 기술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한마리 묶어두고 해버려 땅 땅 공주 콤보 어택 총 적당히 해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길이 막혀있으면 어 만들어서 지나가면 되지 달려 하하 들어가 서버실로 가라고 하거든요 어 뭐 이렇게 어 어 큰일났다 아 지금 메이속마한테 또 연락왔네요 지금 메이속마 아직도 모르거든요 8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스파이더맨인지 아직 잘 몰라요 어 어 어 승모 제가 금방 금방 들어갈게요 좋아 서버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와 날려 죽어요 어 어택 이거 굉장히 확실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싸울 수가 있네요 어 연출이 되게 멋있어 제가 뭐 크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멋있게 싸워줍니다 아 피니쉬 어택 돌려주면서 어택 피니쉬 한 번 더 어택 우와 돌려차기 강력해 오케이 올라가서 환기구가 어딨나 오케이 호잇 자 내려갑시다 안녕 최고들 하하하 하하 아야야야야야야 좀 아프다는데 어 좀 적이 많다 딱 뚝 해 주고 좋아 빨리빨리 서버실 컴퓨터 사용 좋아좋아좋아 역시 과학자답게 서버 다루는 것도 능숙하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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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자식이 피스크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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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았어 막았어 역시 스파이더맨 자 일단은 피니스크를 빨리 처리를 해야될거 같거든요 피니쉬어택 정신차려 친구야 빵 좋아 뭐야 방패병이야? 안녕 아 지금 안쪽에 또 일반 시민들도 있나보네 일단 히어로답게 사람들도 좀 구해줘야죠 제가 왔습니다 시민여러분들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 이거 좀 심각하게 깔리셨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간다 들어 올립니다 오케이 빡치다 아 crack 괜찮아 심화나는 또 스파이더맨 끝내주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서 나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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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time 자 들어갑니다 아니 바주카는 아 인커밍 닿닿닿 빠세 이 자식 좀 잡아줘야돼 오케 어 폭탄병 또 왔다 우호우 우오 이 자식들 정신차려 일단 얘 묶어주고 아하하하 밥끄러가네 아으으 여기 안에 이제 보스가 들어있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용 괜찮으세요? 앞장서라고요? 네 아 야 이거 사칭이네 역시 초인적인 반사신경을 이용해서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방패병이 조금 귀찮게 했는데 어헛 방패병은 앞에 방패가 좀 빡세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오 일단 총잡은 애부터 오오오오 핑키나이스 호호 호호 땅땅땅 이제 피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떡대 봐라 어 너무 시크한데 자 이제 첫번째 보수전인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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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커랑 굉장히 오래 싸워왔나봐요 근데 이건 뭐야 그래도 그 bidding 하하 아 아우무어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왓 Arabladım 패타부타부타부타 묶어주고 일루와 이리い 오세요 expressions 아우 generates 화 났다 야 화가 잔뜩나셨는데 오와! 잡고 그대로 반사다 임마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그 다음에 한 대 쳐주고요 아우 허허 아우 아우 야야 너 한방울 조금 아프다 쩝쩝쩝쩝쩝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그대로 어택 짜식아 짜식아 모아 머리가 피도 안 말라 나 23살이면 나이 먹을만큼 먹었거든요 마무리다 이 짜식아 빠세이 오야 이래도겠잖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히힛 땡 뭐야 아 뭐 꿈쩍도 하네 때리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니까 아 이번에 똘바니들까지 합세했네 좋아요 오우 돌쎄다 돌쎄 아우 잔챙이들 빨리 사라지고 한대 임마 두대 어쭈? 종우렉이 이따위가? 아야야야야 날려주고 어휴 잘가세요 한대 두대 네대 다섯대 아이가 아이가 아 네대가 한개구나 아휴 너무 욕심부렸다 방금은 땡 땡 어 어 안돼 호ह 야 아 와 와 타워보소 무슨! 한방에 앚 어이고 에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а 아 이리그 우아 рав 잔채 어택 연타엔타 엔타 card grandmother gangster 랄랄랄랄랄 오케이 아 이거 초반부터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거의 8년 동안 숙적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체포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잘 가라 피스크 안녕 음 악당의 흔한 대사야 자가 음.. 개소리 집어차! 어? 이거 뭔가 떡박인 것 같은데? 근데 초반부터 저렇게 보스가 잡혀갔면은 분명히 엄청난 또 적이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레벨업!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스파이더맨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스파이더맨이 직접 돼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분명히 엄청난 적이 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